안녕하세요. 오늘은 Can't read my face 32 카운트 2월 노비스 레벨의 태그와 리스타트는 없어요. 스텝 할게요. 섹션 1 오른발 사이드 세일러 스텝 2번 비하인드 사이드 사이드 오른발 비하인드 사이드 사이드 세일러 스텝 2번 왼발 크로스 왼쪽 4분의 1턴 오른발 백 왼발 백 위드 히치 백 together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오른발 포드 스텝 크로스랑 리커버 사이드 크로스랑 리커버 사이드 왼발 크로스 왼발 크로스 오른발 리커버 하면서 왼쪽으로 4분의 1턴 위드 스윽 위드 스윽 back together 카운트 1 2 2 3 4 5 6 7 8 and 섹션 3 왼발 포드 스텝 홀드 록 스텝 하실 거예요 오른발 비하인드 로그 포드 스텝 비하인드 로그 포드 스텝 오른발 사이드 포인트 홀드 오른쪽으로 4분의 1턴 하면서 together 포인트 스위치 하실 거예요 왼발 사이드 포인트 together 사이드 포인트 카운트 1 2 and 3 and 4 5 6 and 7 and 8 섹션 4 오른발 플리 왼쪽 8분의 1턴 7시 반 방향 크로스 왼쪽 2분의 1 피버턴 1시 반 방향 다시 왼쪽으로 2분의 1턴 오른발 백 록 스텝 백 왼발 백락 리커버 포드 스텝 7시 반 방향 다음으로 하실 때 8분의 1턴 하면서 사이드 세일러 스텝 이어서 하시면 돼요 섹션 4 카운트 1 2 3 4 5 6 7 8 2 카운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8 8 8 8 2 3 4 5 6 7 8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7 6 7 8 7 9 10 8 8 9 7 9 10 10 11 1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